신호위반, 스텔스, 역주행, 횡단보도 돌진 등 영상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. 지난 2월 12일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? 같이 보시겠습니다. 아니, 사람 있잖아. 아니, 우회전은 사람 있는데. 뭐야 이거? 불도 안 켰어? 등도 안 켜놓고 이 개색이야. 이 개... 어?! 뭐야 뭐야 뭐야? 뭐야 이런... 우와... 우회전하는 척하면서 쇽! 쇽! 양아치. 저거 쇠삐! 그래? 다 찍혔을 거야? 톡톡! 쇠삐! 그런데 이 끝인가? 저기... 횡단보도 거의 끝나가는데? 우와 이거 뭐야! 왜 안 지나가? 그런데 마지막에... 그런데 마지막에..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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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바뀔 때 다 됐어요. 신호 바뀌고도 2초의 여유가 필요한데... 그런데 뒤에서 오는 레카는... 그... 이씨... 이씨... 이야... 이야... 오늘 짜릿하다. 이야... 많은 게 담겨 있네요. 많은 게 담겨 있어. 하하하하... 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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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이... 이씨... 감사합니다.